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BNK 벤처 투자 노태석 부장입니다. 사실 너무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쟁쟁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되게 의구심이 들지만 사실 이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실무를 열심히 띄었던 친구들을 대신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됐다고 생각하고 사실 앞에 말씀하셨던 분들처럼 거대 담론이나 지역을 바꿔간다는 차원의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실무자로서 지역 창업 생태계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좋을지 그런 좀 가벼운 터치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BNK 벤처 투자는 오시면서 보았을 수도 있지만 부산은행을 산하에 두고 있는 BNK 금융그룹에서 새로 런칭하게 된 벤처 캡탈입니다. 지금은 AUM 한 4천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불경 및 전국 베이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숙제는 불경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어떤 업체를 발굴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사실 가장 큰 숙제고 이것과 함께 지역 창업 생태계,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 있잖아요. 고용이라든지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이 벤처 투자가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김판관 대표님께서 너무 재미있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마음이 무거운데 오늘의 저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로 좀 출발을 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앞에 발표를 하셨던 김판관 대표님과 함께 미래가학 기술지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부산에 복귀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가학 기술을 퇴사하고 BNK 산하 VC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협력하던 기관 담당자분께 퇴직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BNK가 뭐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뭐 설명을 드렸어요. 부산은행 산하 뭐 그런 기관이다. 그리고 부산 돌아간다고요? 투자할 업체가 있긴 한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동남권이라는 지역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투자할 업체가 있냐? 사람은 있어? 뭐 그런 사실을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딪혔던 몇 가지 질문들을 여기 온 지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향으로 오던 날에 기관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어요. 이제 의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부산 가서 열심히 할게요. 근데 좋은 직장 놔두고 대전 왜 떠나세요? 부산에 진짜 할 때가 있긴 한가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이 지역에서 뭔가 더 제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이 비행기 그룹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직을 결정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투자업체가 있느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있느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제 노잼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뒤에 저기 바다가 다 잘 보이겠지만 부산은 나름대로 유잼도시입니다. 그 유잼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유명한 여러분들을 부산으로 모신 거라 생각해요. 지역 창업 생태계 중에서는 재미라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전의 분산 문제도 부산에서 많이 풀어두고 있습니다. 이미 센텀시티의 상업화 지구를 밀집시켜서 저 안에 VC, AC, 스타트업, 지원기가 모두 다 밀집해 있거든요. 센텀시티에 오시면 대부분의 지역 부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타트업 생태계 플레이어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고 이후에 경남과 울산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지만 충분히 집적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사실 각 기관이나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너무 신뢰인 것 같아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 위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스타트업이 있느냐. 앞에 두 발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던 숫자일 거예요. 2.6%와 4.8% 불경에 투자된 벤처 투자 비율입니다. 비율로 보면 되게 작은 숫자예요. 되게 작은 숫자지만 액수를 보면 그래도 2천억, 2,70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사실 아까 대전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투자되고 있는 자금 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은 창업 생태계에서 2천억과 3천억 정도의 규모는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주하고 있는 VC들이나 AC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기관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많은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중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업체의 수나 규모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더 성장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좀 간접지표이긴 하지만 벤처 인증 기업 현황도 충분히 물론 숫자는 수도권에 비해 현저하게 적습니다만 모수 자체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그만큼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불경지역이 충분한 인프라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에 받아왔던 숫자들만 본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이 장표도 아까 있었죠. 지역 주력 산업이 개편되고 있고 이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기관들의 역량들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투자뿐만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아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업체를 투자하면 좋을까 1번은 불경지역의 전략산업을 지향하는 스타트업들을 먼저 좀 찾아보자 그런 관점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소싱을 시작하고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회사 소개는 지향해달라고 하시긴 했는데 어떤 업체들을 투자했느냐. 부산이 슬프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약간 비아냥스럽게 도시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뒤에 바다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바다와 관련된 사업 실버와 관련된 사업들은 앞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는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겠지만 실버케어를 다루는 업체들이 제법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기성사업을 하시던 창업자분들 혹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역량을 쌓아서 창업을 분사를 하시는 분들 다양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원 창업, 연구원 창업 사실 인프라는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병원도 많이 있고 의대, 약대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거든요. 숫자로 써두진 않았지만 저희가 3년 동안 불경업체 기준으로는 약 600억 정도 투자를 이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제법 비중을 가지고 시리즈 A 이후 단계 위주, 주로 시리즈 A를 많이 합니다. 프리 A보다는 시리즈 A 집중해서 뭔가 스케일업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저희의 투자금과 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뭔가 좀 서포트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 그리고 바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도 특별히 준비됐던 멘트는 아닌데 타스 글로벌이라는 저희 포트폴리오사가 있습니다. 이제 배의 선박 보면 밑에 오물도 묻고 따개비 같은 게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해상구역을 이탈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는 그걸 분명히 제거를 하고 옮겨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해양 생태계를 이제 오염시킬 수도 있잖아요. 오염시키거나 여기 A 지역에 있던 이상물질을 B 지역으로 옮겨가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따개비 등을 다 제거하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게 기존에는 사람들이, 잠수사들이 하면서 많이 다치시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인력을 도입해서는 하기 어려운 비즈니스였는데 자율주행 선박 하부 청소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제거하고 이걸 제거하고 나면은 선박의 사용연료도 줄어들거든요. 그런 효율성을 제거하는 업을 하고 있는 저기 부산 강서구 언저리에 숨어있는 스타트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투자를 진행하고 얼마 전에 상장주가서를 선정하는 등의 상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에 열심히 연구하신 교수님께서 연속형 혈당 측정을 하는 SB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도 지금 세네 번 이상 투자를 이어가면서 점점 임상에 들어가기는 서포트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부산시나 경남도 울산시도 경구 기반의 기술기업들을 많이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는 소화조로증이라는 희귀질환이 있습니다. 벤자민 버튼 아시죠? 벤자민 버튼처럼 어릴 때부터 다 나이가 든 상태로 태어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일찍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시간을 연장하고 소화조로증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아주 높은 비중으로 여러 번 투자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FDA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소화조로증 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환자와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템을 만들고 있는 부산대학교 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의 UBC들과 함께 투자를 이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 이제 아무래도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이상이 끝나면 신약 승인을 받게 되고 이제 실제 약을 판매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많은 살 고통받는 소화조로증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개선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투자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체 소개를 너무 오래 하면 안되는데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발은 지역 주력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보자였었거든요. 투자를 하고 업체들이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매출이 없는 상태에 들어갔는데 100억, 200억대 매출로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기업가치 기준으로 50억, 100억대 들어가는데 지금 1000억 같이 돌파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지역에서도 투자를 하면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학습을 하게 됐고 그러면 관심을 옮겨가면 어떨까? 그동안 소외받았던 청년들, 지역을 이탈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만 39세까지 청년이라고 보긴 하지만 사실 30대 초중반, 20대에 해당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사실 15년, 16년 때부터 부산, 우산, 경남의 초기 상업 생태계가 꿈틀댈 때부터 준비를 하던 업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프리에이, A단계에서 투자를 했고 지금 기업가치를 많이 상승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주 많은 다양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선별적인 기업들에게 시리즈 A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업체들이 창출하고 있는 가치의 상승과 고용 창출 효과는 한 10명 정도 안팎 인원이 있었는데 지금 100명, 200명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좀 장표를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너무 사실은 자세하게 하면 누가 될까 싶어서 안 했는데 앞에 하신 분들이 다 해가지고 괜히 그랬나, 나도 좀 많이 적을까 그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부울경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청년과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5년, 16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뿌려진 씨앗들이 커서 충분히 성과가 난 스타트업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인프라. 있습니다. 부울경 큰 도시고요.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좀 엎어지게 됐어요. 엎어졌던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데 정책 차원에서는 함께하는 부분이 좀 속도가 늦어지고 잘 안 되긴 했습니다만 실제 민간 단위에서는 앞에 회장님이 계시긴 한데 이런 벅스데이, 부산, 울산, 경남 창경센터를 위주로 다양한 생태계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창업 생태계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인프라와 스타트업들 사람들을 모으고 연결하는 기능들을 아주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의 창조센터들이 창조센터들이 가진 인프라들을 합해서 주기적으로 모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부울경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가볍게 터치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고 기관단위에서는 창조센터의 협업이 있고 스타트업들 단위에서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있습니다. 스타트업들도 세 지역의 업체들이 협업해서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하고 스타트업들, VC들과 연계해서 투자 검토, 이런 활동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긍정적인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부산의 바다를 보면서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 꼭 나중에 부산 워케이션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부산의 바다를 보면서 다지에서 오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고 바운스, 플라이 아시아 22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의 분들이 오셔서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플라이 아시아나 바운스 행사할 때 되면 또 여러분들께 여러 안내가 갈 텐데 행사에 참석하시면 지역의 업체들, 이해관계자들, 기관들 다 보면서 한 번 더 생생하게 스타트업과 그 생태계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산역에도 좀 여러 인프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디캠프에 만드는 라운지도 있고 썽큰광장처럼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실제로 서울에서 바로 내려오셔서 일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점점 마련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부울경 지역의 인프라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계시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울산 지역의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연구자들, 기관들 협의해서 진보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고 가고 있습니다. 경남 역시도 다양한 사업을 수주하고 혁신적인 사업을 다양한 엑셀레이트와 협의하면서 진짜 경남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관, 주도, 혹은 민, 협력 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각각의 세션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 당연히 있고요. 뭐 지역의 사실 대전보다는 AC나 VC단은 좀 더 튼튼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별 업체들에 대해서 다 소개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민간 엑셀러레이터, 퍼블릭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조금 작은 형태의 LLC형의 VC 그리고 개기업 산의 롯데벤져스나 비행기 벤처투자 대기업 산의 CVC 계열부터 작은 개인 엑셀레이터까지 많은 업체들이 있고 업체들이 씨드 단계부터 시리즈 B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기간이 별로 안 남아서 뒤에 신호 주고 계신데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넘어갔고 지역 창업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은 당연히 많은 이슈들의 돌파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경남도, 울산시 모두 스타트업을 잘 육성하고 성장시킨 것을 핵스트림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용 창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스타트업 몇 개 더 약성하는 것이 대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경 지역에서도 그 가능성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접연이 넓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초과되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저희가 채용을 한 번 했었거든요. 비행기 벤저 투자 심사액을 뽑는다고 했었는데 채용 공고 부탁드리고 좋은 인력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아니 부산은행도 아니고 BNK 계열사인데 무슨 사람을 소개합니까? 아직까지 지역 창업 생태에 대한 VC, AC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곤란함이 좀 있고요. 사실 주무관님들이 자주 바뀌세요. 저희 불경 지역의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참 설명드리고 라포를 상성하고 뭔가 만들어보려고 하면 바뀌세요. 더 길게 얘기하자고 편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고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출자를 하거나 여기 산업을 하면 펀딩, 출자 받아놓고 지사만 설립해놓고 지역 창업 생태에 아무 공헌도 하지 않은 체리피커들이 너무 많습니다. AC, VC 포함해서 많이 있는데요. 제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도 사무실 간파만 붙여놓고 오지 않은 투자사들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편할 때 좀 더 이어가도록 하고 제가 시간을 좀 초과한 것 같은데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오늘 네트워킹하면서 불경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